안녕하세요. 무슨 중요한 약속이야? 오늘 남자친구네 집에 가기로 했어. 어, 그래? 잘 돼가나 보네. 나한테 언제쯤 소개시켜줄 거야? 곧 보여줄게. 그럼 내일 봐, 언니. 조심해서 가. 내가 널 본 이상 더 이상 네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걸 숨기기 힘들지 않겠어? 원하는 게 뭐예요? 어떻게 하면 내 과거 모른 척 할 거예요? 내가 원하는 건 하나지. 알잖아. 지금 유진 씨와의 관계도 위태로운데. 내 과거까지 들킬 수 없어. 여보세요. 뭐라고요? 유진 씨가 여자를 태워서 집으로 갔다고요? 알았어요. 뭐지? 저 억동기 집이 길래 집까지 데려온 거야? 네. 뭐지? 선택한 게? 안 돼? 안 돼? 지금 나에게 이게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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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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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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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말했잖아. 남자친구 집에 간다고. 어? 유진 씨가 내 남자친구야.